내가 요가한다고. 아 요가하세요? 아 비 오시는데? 그럼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비도 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. 얼른 가죠. 조금 있으면 끝날 거예요. 아 잠 못 잃었어. 근데 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. 오늘 장훈이 뭐 그렇게 놀래요? 아 근데 내려오실 때 제가 어떻게 마중 나오는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? 우에서 보니까는 2층에서 있었는데 우에서 보니까 나는 올 줄은 몰랐는데 우에서 보니까는 없더라고요. 아 우리 사회 왔다고 내가 그랬는데 아 내려오실 때 보셨구나. 나는 말을 좀 나눠서 해야 돼요. 이렇게 침묵이 있으니까. 저럴 때는 벌레라도 들어왔으면 해요. 화제가 되니까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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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뭐 금방 해고 왔어. 불 안 들어가면. 왜 안 들어가면. 안 본 척 해. 저번 주에 이거 이렇게 없었는데. 이게 뭐야? 수세미. 수세미. 분위기 있다. 저렇게 안. 아우 예쁘다. 하하하하. 김서방 식사 여기. 네. 얼큰한 등갈비. 아유 좋죠. 등갈비찜. 간다. 맛있어. 맛있어. 안 먹었어요. 이 식사 너무 힘든 간 spoils. 우리도 슬쩍슬쩍 먹으면 안 돼요? 미치겠네요, 이거 그러니까. 아으. 아우 매워. 정모님, 이게 매운 거 괜찮으세요? 아우 매워. 이건 무조건 자네 입맛에만 막... 저는 뭐 그냥 편안합니다 그냥. 사이가 좋더니. 아우. 나 하나 나도. 난 더 못 먹겠다. 아우 엄청 예쁘게 나요. 잘 됐으네요 김 서방님은. 수영이 고추먹기 대회 1등인 사람이 2등인 적도 있어요. 아 그 정도예요. 어머니가 아시고 이제 몇 개. 좀 더 먹었지? 충분하게 먹었습니다. 이거 마무리 좀 아까운데 이거. 매운 걸 좋아하는 거예요? 참을성이 좋은 거예요? 아니 매운 걸 좋아해요 애들도. 아 장기. 장기 있어. 그냥 심심해 만들어 와서 주라고. 내가 여기 이렇게 놓고 있는 거야 이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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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올라와줘. 알까기 하나 하시죠 알까기. 알까기? 알까기. 제가 여기 약하니까요. 이렇게 해 놓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. 그거 난 잘 못했는데. 안 그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. 이렇게 일렬로 안 놔도. 왜 단호라고? 아무 생각하면 상관없습니다. 뭐 내기 할까 내기. 맞방 맞기를 한 번 하는 게 원래 한 번. 왜? 맞방. 야 이건 누가 먼저 시작해야지. 오 오 오 오 오 오. 저기 보이явground. 오 오. 어? 2개나 떨어졌잖아. 네. 오 오오 오 오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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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있으세요 분이. 그러니까. 야. 예예. 육게임 볼만합니다. 3,4,3,3.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습니깐? 하긴 땐 몰라서. 원래 이동하는 거 없는데. 저도 한 번 이동하겠습니다. 한 번에 한 번 내가 했으니까. 아 이게 큰 거 나겠습니다. 하지 말라고?